그냥 뭐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구독자가 올리려고 해도 조회수만 올려요 조회수는 계속 올려져요 조회수가 올려지는 것보다 구독자가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도 조회수가 200 되어도 구독자는 똑같은 이상한 일이 있고 좀 이상한 일이 있잖아요 조회수가 200정도 되면 한 명쯤은 구독을 누르겠지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200조회수가 좀 넘어가지고 아 이번에 구독자가 올랐구나 했는데 구독자가 아예 안 올라가 이런건 작은 유튜버 아니 채널들에게 많이 내놓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도 구독자가 올라가지 않아 102조회수를 얻은 도구였나 그런 사람이 채널이 있는데 그 사람도 102 102 102 102 조회수가 얻었는데 구독자가 안 올라간 것 같거든요 구독자가 저부터 적은 6명 정도 돼요 도대체 왜 조회수가 오르는데 구독자가 안 올라가고요 자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발 조회수가 조회수가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뮤에 작은 채널들은 조회수가 올라가도 구독자는 안내 올라가지가 않고 hr fark 그래요 오늘 checar 쓰여яв News 내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 이게 올라가야라는데 하나도 안나올라 조회수가 괜찮은데 조회수양 좋아요는 괜찮은데 구독자가 안올라 저는 알림 설정같은거 필요없어요 근데 구독은 제가 진짜 필요해요 제발 200조회 써서 얻은 영상에 진짜 왜 구독 안오는지 댓글에 남겨주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3번 영상으로 돌아올게요